너무 좋아! 광희 없다! 광희 없다! 이렇게 넓었어? 오늘 저희가 경상남도 거제밥상을 시작해볼 텐데 광희 오빠 혹시 단독 MC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광희 오빠를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낙엽 같은 문제니까 바삭하네요 바삭하네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 바육반이 이렇게 될 것이다 팔도 박살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러면 또 폭이 오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오셔드 셰프님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제가 오늘 거제도에 와서 만들 요리는요 돼지 소굴하고요? 여기잖아요 돼지 소굴 돼지 소굴하고 태굴 태굴 돼지 소굴은 뭐냐면요 소고기 사골 육수에다가 삼겹살하고 굴을 넣어서 탕을 끓일 거고요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요 돼지 소굴 그래서 소 굴 돼지 소굴 오 잘 지었다 그 다음에 태국식 굴볶음은 푸파퐁코리 아시죠? 알죠 푸푸푸코리 알죠? 거기에 푸파퐁에서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뭐냐면 굴을 넣어서 굴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신박한데요? 기대가 또 됩니다 이원희 셰프님도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오늘 라임을 좀 맞춰서 저는 무글무글한 밥을 준비했고요 무글제국이에요? 무글제국? 네 무랑 굴 같이 들어가 있는 굴무밥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미역이랑 굴을 살짝 데쳐서 간장양념을 거뜨린 굴미역 숙회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밥상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지수님들 지금 아주 뭐 재료를 써는 것부터 동시에 시작을 하셨는데 오 지금 고추기름 들어갔나요? 고추기름 저쪽으로 한번 고추기름에다 약간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붉은색이 나게 오늘 요리를 할 겁니다 붉은색이 나게? 붉은색이 나게? 붉은색이 나게? 고추기름에다가 팍 마늘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딱 올려주고 벌써 여기서부터 끝난 것 같아 알겠습니다 끝났으면 바로 다음 이원희 선생님한테 가볼게요 저는 이제 굴무밥이니까 예예 저는 실은 굴무밥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오 보세요 네 쌀이랑 물을 넣고 밥물을 맞춰주시고요 네 여기에 참기름을 듬뿍 크게 한 큰술 반 정도 이 상태에서 우선은 맨 먼저 넣어야 될 것 물을 깔아주고 굴을 넣어주세요 근데 굴을 왜 같이 안 넣어요? 원래 보통 같이 넣어서 하시잖아요 맞아요 보통 굴을 같이 넣어서 하는데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바글바글 끓어버리면 나중에 녹아버리고 쪼그라들어요 아 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덮고 네 굴을 킨 다음에 밥을 짓고 이거 이제 비벼 먹을 양념장 만드는 동안 네 얘가 한번 끓어오르면 그때 뜸 들일 때 굴을 딱 넣어서 끓으면 끝입니다 아 너무 이렇게 푹 익지 않게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네 도망가는 거예요? 네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배수고기랑 파하고 양팔로 좀 볶았고요 여기에 이제 사골 육수 사골 육수 아까 사골 육수도 넣는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이미 비주얼이 되게 뭐랄까요 이색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좀 낯설긴 하네요 낯설죠 네 여기 있다가 끓여보면 굴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면 시원한 갑질 맛이 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굴 볶음 떼굴떼굴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바로 두 번째 요리 이어서 그럼요 설탕 3개 그다음에 피쉬 소스 아 쓰시 소스요? 피쉬 소스 아 피쉬 소스 피쉬 소스 2개 간장 2개 아 간장 2개 이걸 좀 섞어놔야 돼요 설탕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소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그 태국식 굴볶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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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나중에 커리 소스 만들면 아 뭔지 알겠죠 네네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독 엔치 괜히 줬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스는 완성된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우선은 밥은 옆으로 잠시 옮겨 놓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물을 끓이고 계시다는 건 물을 살짝 데쳐서 넣으시려는 그런 심보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번 음식은 벌써 두 번째 음식 두 번째 음식 두 번째 음식 아까 제가 미굴미굴 미굴미굴 오늘 힘들죠? 바빠요 지금 오늘 바쁘죠 저쪽도 지금 계속 가야 되거든요 저쪽도 신경 써야돼요 알았죠? 신경 써야돼요 신경 쓰고 있어요 물을 끓이는 이유가 미역을 데치고 네 불을 데쳐서 아 숙회 숙회 얼음물에다가 차갑게 식힌다 그다음에 가진 채소들을 올려가지고요 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간장 숙회를 준비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는 미역을 데치고 있을게요 네 지금 바빠 오 이것도 약간 향미후 느낌이네요 매콤하게 매콤하게 좀 더 매콤해요 근데 진짜 매워 벌써 맵지 냄새가 너무 매워요 이거는 벌써 매워야 되기 때문에 양파를 좀 많이 느껴요 제가 먹었던 푸퍼푼커리는 그렇게 매운 맛은 아니었던 걸로 전기용이 다르네요 오늘 좀 달라요 굴이잖아 그래서 약간 매콤함을 살려서 오늘 빳빳 빨간 맛 궁금해 굴 맛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받아주네 광희 오빠 잘 있지? 차에서 잘 자고 있지 오빠 좋은 꿈 꾸고 있고 지금부터 뭘 넣으셨네요 좀 커리 커리를 넣었어요 커리를 가루로 커리 가루 오 약간 매운맛 약간 매운맛 커리로 나름 굴 넣었다 벌써 넣으셨어요? 굴이 들어가면 또 샜다는 맛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죠 셰프님? 쪽파 네 쪽파 처음 봐? 저도 조기 퇴근할게요 먼저 가볼게요 이거는 달걀? 그러다가 난이 울어요 이거 진짜 푸퍼푼콜이 냄새가 난다 근데 굴이 들어가 있네요 개 대신에 꽃게나 이런 개 대신에 소프트 셰프크랩 대신에 네 굴을 넣어서 만든 거제 자 이제 완성이 되셨어요 네 오쉬드 셰프님의 태국식 굴볶음 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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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완성됐는데 이거 발표하시기 전에 태굴로 이행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 태산이 높다 네 굴 굴 아래 메이로다 하하하하하하 왜? 좋았습니다 하시죠 이제 얼른 태그 하시죠 뭐 빨리 하시라고요 아직 안 돼 네 오쉬드게 태국식 굴볶음 태굴 태굴은 완성됐습니다 완성입니다 지금 똑같지 않았어요? 아니 오쉬드 셰프님이랑 똑같았죠 완성됐습니다 됐어 자 이제 나희씨 하나 완성됐잖아요 나도 이제 하나 슬슬 완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완성이시구나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땀 흘렸던 땀 흘렸던 아이 기억하시죠? 땀 흘렸던 아이 땀 흘렸던 아이 뭐 해줘야 돼요? 이제 굴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 굴 한 번 더 굴 마지막 한 번 더 굴 한 번 더 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뜸을 들여주면 되거든요 뚜껑 닫고 불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벌써 이제 네 밥은 이제 뜸만 들여주면 밥은 이제 뜸만 들으면 돼요 네 완성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굴 무버 떼는 동안 아까 미굴미굴 네 굴 미역 간장 숙회 네 굴 미역 간장 숙회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굴 데쳤고 미역 데쳤고 양파 썰고 파채까지 썰어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색깔 나는 그리고 맛낼 수 있는 요 마늘이랑 고추까지 막 송송송송 썰은 다음에 네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다랑어포거든요 가다랑어포 네 네 참치 훈연포죠 요게 이제 맛이 쫙 하고 우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요 상태에서 5분만 기다렸다가 요거를요 요렇게 해서 잘 걸러주세요 채에다가 어 채에다가 걸러주셔야지 저 육수 색깔이 달라졌네요 확실히 건더기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그 상태로 그대로 식히면서 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맨 처음에 술향을 날려주기 위해서 맛술을 좀 넣어주고요 술향을 날리려고 맛술을 넣는다고요? 왜냐면은 뜨거운 김이 있으니까 아 그때 알콜이 날아가라고 알콜이 날아가야 되니까 그럼 난희씨가 싫어하는 거네 슬픈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기에다가 이제 짠맛을 보태줘야 되니까 그때 간장 설탕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새콤달콤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기에다가 레몬즙을 레몬 꼭 짜가지고 넣어주시고요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아까 데쳐놨었던 미역도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양파도 같이 좀 뭔가 이게 확실히 이런 숙회처럼 먹으면은 본연의 그 원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느낄 수 있으니까 요기에 이제 또 알싸한 맛들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늘 편도 올리고 어? 그럼 고추 편도 있나요? 어 맞습니다 고추 편도 있고요 제 편은 어딨죠? 마늘 편도 있고 고추 편도 있는데 제 편은 어딨죠? 그러니까요 광희가 없으니까요 네 자 요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아까 파도 좀 썰어놨거든요 네 자 요 파채도 자 요렇게 해서 옆에다가 파채까지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어주셔야 될 거는 뭐다? 육수 육수 양념 양념 같은 경우는 말로만 설명해주실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만드시는 걸 보니까 아 쉽죠? 오 네 이건 좀 따라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만든 굴 무밥이랑 굴 미역 간장 숙회는 완성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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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돼지 속으로 다 완성되어 가나요? 네 거의 다 완성되어 가요 네 여기다가 맛간장으로 간을 싹 하면 끝나요 이제 간단하죠 여기다 이제 새우젓까지 오 새우젓이 들어가요? 새우젓 좀 들어가죠 돼지 돼지가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거제 굴을 넣어줄게요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만 넣어도 그러니까요 시원할 것 같아요 이제 굴이 들어가면 더 시원해지겠죠? 많이 넣을까? 알아서 하세요 많이 넣을까 했더니 MC가 알아서 하세요 아 왜냐면 이제 셰프님의 요리이기 때문에 아우 셰프님의 의지대로 제 의지대로 이제 역시 적절하게 적절하게 여기에 이제 팔을 이만큼 우와 그렇게 많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돼지 속울도 완성됐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와 포기 포기 트랄랄라 트랄랄루 I'd be crazy to let you go 트랄랄라 트랄랄루 광희가 없어도 음식은 나온다 그럼요 그럼요 경상남도 거제밥상 완성을 했는데 불롱과 어머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머니 벌써 친구를 생골 하죠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금 우리 두 셰프님께서 거제불로 맛있는 한상을 차려내셨어요 어머님의 실은 뒤에서 지그그하니 저게 다 드셔가지고 저놈들 뭐 만드나 이러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이 결과도 보고 계시지만 과정도 보셨기 때문에 어떤 요리가 어머니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모든 요리가 다 맛있어 보인다 하지만 입에 들어가면 갈린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오세드 셰프님 요리부터 한번 그렇죠 오세드 셰프님이 따뜻한 요리가 되니까 사골에다가요 돼지고기랑 굴을 넣어서 이제 탕을 끓였고요 이거는 이제 태국식으로 굴을 한번 볶음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ay 향은 뭐 벌써 해변가 파타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니까 이렇게 뜯어 가지고요 bush YOU'RE A BONG AL einem dni의 요리는 처음부터 드셔보셨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입맛에 맞으세요? 네 탕도 탕도 오우 음 맛있네 음 어머님이 국물 딱 드시더니 음 맛있나 하셨어요 굴을 늦게 할 줄 알았는데 늦게 하지도 않고 네 칼칼하니 정말 맛있네요 오우 야 극찬이다 네 지금 흡족해 하시면서 계속 드시고 계신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하지만 우리 이원윤 셰프님의 요리도 남아있다는 점 맞습니다 어머니 제 요리도 남아있거든요 제 거는 우선은 굴 무밥은 양념장 얹으셔가지고 비벼 드시고요 요거는 미역이랑 굴이 같이 들어가 있는 초회 숙회? 네 숙회거든요 우리 또 이원윤 셰프님도 양념장이 맛있거든요 어머니 한 숟가락 네 한 숟가락 어머니 저도 한 숟가락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저도요 감사합니다 밥은다 자 비벼도 되고 그냥 떠도 되고 요렇게 해서 이만 봐라 음 음 음 안 먹어볼게 음 그리고 또 원인 셰프간 굴밥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머니 음 음 고슴 네 맛있네 하셨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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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국물 괜찮아? 달콤하니 맛있네요 맛있죠? 새초로 많이 입이 깔끔해진다, 셰프님 어머님의 취향이 조금 더 맞는 셰프님의 음식이 있으셨나요? 자수수파는 잠시만요 어머니, 슈퍼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주시고 먼저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어머님, 슈퍼하실 뻔하셨어요 어머니 그러면 마무리 준비를 하셨다면 더 어머니 취향이 맞는 요리를 해주신 셰프님의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거질밥상 바로 승자는요 하나, 둘, 셋! 우와! 둘, 셋! 우와! 맛있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어도 행복해요 달고 짜고 매운 거 또 고소하고 상큼한 게 필요해 달고 짜고 매운 거 또 고소하고 상큼한 게 필요해 또 고소하고 상큼한 게 필요해 맛있다 내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